정원이하고 겨울이 만났네. 윈터가든. 빨리, 빨리, 빨리. 잘 지냈니, 겨울아? 아니, 뭐 언제 왔다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되게 어색하다 좋네. 놀랬지. 오, 깜짝 놀랐어, 나. 저거 썰고 있다가 지금. 아니, 갑자기 들어간 거야? 저거 썰고 있다가 오빠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 할 거 없어? 괜찮아? 너 조금 이따가 쉬워. 아침은 그냥 쉬워. 감쌌지, 또? 어. 에휴. 잘생겼어, 얼마나. 넷이 이렇게 옹기종기 썼는데 맵만 있었어. 아유, 연성이 많네. 구경 좀 해보자. 넌 이렇게 한 번 봐봐, 들어가서 이렇게. 야, 천천히 이렇게 한 번. 야, 네 집인데 뭘 구경을 해? 다 네 거야. 정면에 목공소 보이지? 제작진들이 너 올 줄 알고 첫날부터 만들어놨다 실패한 거야. 내가 오질 않았어. 내가 등심 두 개랑 국거리를 샀거든? 한 8만 원 나왔어. 한 8만 원 나왔어. 야? 아니, 금액은 무슨 8만 원이야? 아니야. 너 자영권 거야, 18,000원. 아니, 7만 9천 얼마인데? 아니, 영성아. 영석이 형이 갑자기 옆에서 8시간 이러더라고. 그게 뭐야? 여기 앞에 고추밭이 있어. 저기 일렬로 있는 거 있지. 저걸 다 딴다고? 저기 앞에서부터 저까지 가면 1시간 정도 걸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8시간 해야 되는 거야? 뭐 해? 뭐 해야 되지? 이제 카레 준비. 감자 깎아야지. 감자 안 해도 돼, 언니. 감자 왜? 진짜? 감자 안 넣는다. 감자 안 넣어? 응. 카레? 아, 토마토 들어가서? 양파도 안 들어가? 양파 들어가, 양파 들어가. 야, 진짜 야무지게 썰었네. 아니, 그거 언제까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야, 고도에 이거 기술이 필요한 거야. 아, 맞다. 연석이가 아직 불 잘 모르지? 내가 갖고 왔는데, 이거. 뭐? 불 피우는 거? 아, 후후. 연석이 오니까, 또 바로 뭐가 나오잖아. 죄송한데, 조정석 씨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건 저만의 착각이에요, 아니면 뭐? 아니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왜 형이,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이틀 캐릭터 만들어놨는데. 이틀 만들어놨는데 30분도 안 돼서 무너져. 불도 오늘 더럽게 안 붓고. 이거 하면 금방 가야. 불 붙였어, 벌써? 불 붙였어, 벌써?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토마토 다 짓물러서 물 나올 때까지 볶아줄게. 아, 나 너무 기대된다. 아, 나 너무 기대된다. 불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불 줄이자고? 불 좀 줄여? 어. 오케이. 조금 빼야 될 것 같은데? 뺀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옮기는 센스. 오케이. 이거 불, 형 이것 좀 빼야 될 것 같아. 불 빼? 불 좀 한 번만 붙여줘요. 형, 나 불 좀 빼줘.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해 주고 갈게. 나는 뭐 굳이 뭐 할 게 없네. 우리 허브가 뭐가 있대지 않았나, 텃밭에? 있어. 가지고 와? 같이 가볼래? 그런 거나 해야지, 우리가. 어, 뭐 해야지. 이제 불은, 이제 불은 네가 다 해. 이 소리 잘하네. 잘하지, 쟤는 캠핑 들게. 잘해가지고. 잘해가지고. 후라이 해,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가 후라이라도 할까? 약간, 알지? 튀기듯이. 중국식으로 해줘? 어. 됐어, 됐어, 됐어. 이야, 이건 뭐 알 수가 없네. 좀 더 흘러야 되겠네. 불이 좀 약했어. 그럴 때는 그 장작을 더 넣으면 돼. 잠깐만 와봐봐. 자, 이렇게. 그러면은 더 확 올라가. 오케이. 올라오지? 응. 세졌어. 확 살 것 같아. 따를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위에 계란을 받아야 돼. 하나 더. 아, 잘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많아. 김치 맛을 알고 있으니까 미치겠네. 이거 드레시 살짝 섞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나 계란 깰래, 이거.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핫. 너무 맛있어. 우와. 제대로 온 것 같다. 왜 그래, 설레이게 해. 우와, 카레 토마토가. 됐어? 우와. 맛있어. 맛있어. 저기 잘래? 저기? 뭘 위해서 자는 거야? 그냥 토마토 좀. 장난 아니지? 응, 이거 나 기파. 우와, 현빈아. 야, 통화. 현빈아, 너 진짜 싹이 부. 뭐라고, 뭐라고? 싹이 부인데.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며칠 있으니깐. 내 잠을 어떻게 그렇게 푹 자지? 나도 한 번도 안 깼어. 잠 진짜 잘 오지. 둘이 무슨 얘기 했어, 어제? 너무 잘 자고. 둘이? 무슨 얘기 했지? 그 방 불이 안 꺼지더라. 어, 맞아. 아, 그래? 아니. 우리 둘이 마루에서 얘기했는데. 뭔 얘기 했지? 뭐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했지. 옛날. 옛날 얘기 했지? 옛날 얘기 했어. 아니, 맞다, 우리. 저 공연할 때 뭐. 하고 또. 엿.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구나. 옛날에 키우던 엿지. 아, 오빠! 나 잠깐 하Close. 응? 명이, 형? 형림이야, 형림이야? 저기 뒤에 옆에. 형림이야, 형림. 형, 미안해. 형님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웃겨. 아이씨. 이역 씨. 아 나 진짜. 이역 씨. 아 그래 그래. 손 같은 거. 아 미안해. 형님 미안해. 왜 형님 쳤어? 아 진짜 뭐야. 와 진짜 죽을 거 같은데. 여치 생각도 못 했다 진짜. 오빠 진짜 미친 거 같아. 아 김대명 선수야. 여치래 와. 여치. 와 깜짝 놀랐어. 갔다 와. 갔다 올게. 이따 봐. 야 열심히 해보자. 돈 많이 벌어와. 포트라슈. 포트라슈. 가자. 5분 드라이브 하는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음료도 안 챙겨가도 되나? 어. 있으면 좋긴 할 것 같긴 하다. 뭐 챙겨줄까? 어. 챙겨. 중간에. 더울 거야. 현빈이 수건 챙겨줄까? 든든하네요 진짜. 겨울이랑 고추를 따게 될 줄이야. 어처구니가 없지? 잠깐만. 똑딱이가 있어서 해줄게. 예. 봐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빨갛게. 아 좀 전진할까? 아 죄송합니다. 좀 밑에 거는 짜. 우와. 엄청 다리같아. 아. 오늘은 너무 덥다. 해가. 응, 너무 더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괜찮아? 일할까요? 어, 일하자. 그래요? 오케이. 너가 이렇게 등지고... 알았어. 야, 여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걸렸어?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뭐가 걸렸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벗어, 오빠? 안 되겠다. 재치스러워. 오빠, 여기 잠깐... 아, 오빠 여기 말도 안 돼 걸렸어. 오빠, 이거 벗어야 돼, 벗어야 돼. 됐다, 빠졌다. 됐어? 빠졌다, 빠졌다. 너무 재치스럽다. 빛이... 이거처럼... 엠키 했는데... 피슈 나이 균형을 못 찾고... tank Awak Butone's also very rencontrant, かわ 그런 방안이 tended to look for me... veki 거가 뭔가... Guitar posts, c1, t2,d3, queer butone's emoji... 그러니까... 근데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냐. 그래, 누구의 잘못도 아냐. 누구 탓하지 말자, 우리 서로. 나, 나야? 아니야, 탓하지 말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도야, 누구의 잘못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가져가요? 바구니에 두실만큼 담아가세요. 네? 여기 조금 상처 있는 거 좀 가져가자. 뭘 상처 있는 거 가져가, 이거 다 우리 건데. 내가 상처 받았다고. 아니, 나 조심했어, 진짜. 그만 가져가자. 한 박스 6만 원인데 우리가 4시, 지금 1시간. 아, 혹시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사 가실래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낙과가 맛있는 거예요. 떨어진 과일. 아스팔트로 떨어진 낙과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떨어지면 맛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저희는 떨어지고 굴렀어요. 이거 얼마나 과일이 마사지를 해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 더 할지, 안 뱉는다. 오, 만들어. 그래도 안 뱉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